저희 그쪽 말이에요. 얼른 나가보세요. 두 분 앉으시죠. 마스크 좀 벗어보죠. 벗어봐요. 저 팀장 그만해.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.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게 이상해서. 어서요. 됐죠? 용수정? 당신 제정신이야? 죄송합니다 사장님. 다 사장이 있었어요. 무슨 사정? 저랑 따로 말씀 나누시죠.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 아무래도 모닝커피는 주본이랑 둘이 마셔야 될 것 같네. 사장님. 해고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. 굳이 시간 쓰실 필요 있을까요? 얘기 들어보면 알겠지. 내 방으로 와요. 죄송해요 봉사님. 여긴 제가 다시 금방 치우러 오겠습니다. 무슨 짓이야? 왜? 졸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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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머니의 그림이에요. 어제도 사장실에 들어갔으면 소공료 그림을 이미 봤다는 건데. 아 대체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용수정.